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연기 해보는 건 처음인데 멤버들이라는 거 세 분께서 재밌게 보셔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처음 했을 때 되게 어렵겠는데 두 번째를 처음 했을 때 엄청 자연스럽게 자신을 하는 게 좋죠. 구멍 이동 닮았네 양상추인데? 머리에 일단은 그 뭔가 첫사랑의 느낌이 나면서 달달하면서도 간질간질한 오글거리면서도 약간 그게 보기 좋은 약간 그런 느낌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두신건 날씨는 이 좋아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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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자연스러운 워너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. 자, 액션! 잘해. 잘 만들어 볼게. 잘해. 안녕. 윤종신 아저씨가 한단이 제가 의리로 사용하게 됐고요. 달려왔습니다. 외관인종신 독자분들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. 이거 책이에요? 노래 아니에요? 독자 여러분,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. 나중에 제 노래 나와도 들어주세요. 파이팅! 액션! 다시 갈까요? 너무 달콤해요. 너무 달콤해, 이거. 신기 어렵지만 달콤해. 따라간다. 하나 더 있어요? 둘 다! 오케이.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gembira! 굉장히 뜻깊은 월간인종신 앨범을 지금 세븐틴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. 그리고 또한 오늘 비비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촬영한 것 같아서 배고팠습니다. 어떻게 나올지 기대돼요.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! 세븐틴! 감사합니다! 영화 초콜릿! 영화 초콜릿! 감사합니다.